기상캐스트 2번 기타 공연 세 끼 여행 입니다 우와아아아아아 뭐하는거야? 스탠스트라도 야 야 그러면 좋잖아 종착구는 따로 있습니다 우후우 우후우 아 우후우 뜨면 뜨면 진짜 더 힘들다 자 가봅시다 언제까지 못 먹나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건지 자 매달 따라갑시다 매달 요즘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와 이게 뭐예요 나무가 삼나무예요 삼나무 우와 엄청나다 이거 귀여워 이게 몇 년 된 거야 이게 어쩌다 어쩌다 귀여워 엄청나는 것 같구만 좋겠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전라남도 보성의 대한다원입니다 대한다원은 국내 최대의 다원으로 전국 차생산량의 40프렌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관광지 50선에 뽑힐 만큼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뭐 어디에든 뽑히잖아요 사실 아까 그 입은 너무 예뻤어 자 그러면 올라가시죠 팬님들 가자 나봐 아름다운 길이래요 피라미드야? 우와 계속 올라가 이거 언제 또 내려와 이야 저기까지 다 녹차야 이야 40% 할만하다 야 아 쫙 깨끗해 보이는 거? 우와 우와 대단하다 이봐 여기 올라가서 찍는 거 봐봐 이야 우와 이쁘다 명당이나 명당 아유 즐겁다 아유 웃으세요 풍차 밑에서 자라 우와 자 이곳 녹차 밭에서 진행할 미션은 매달 한 개와 저녁 식사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우와 이거 동구가 이기면 정말 너 배 터지겠다 오늘 저녁 밥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형 근데 이거 먹어야 돼 뭐 저는? 삼합이네 이거 진정한 그거네 형이 얘기하는 그 삼합이네 미션 나와주세요 아 이게 뭐죠? 이거 다 달래 미크예요? 원산지가 다른 생 녹차 잎과 끓인 녹차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만 보석 녹차고 나머지는 중국산과 베트남산 녹차입니다 진짜 보석 녹차를 찾으신 한 분께 매달과 함께 전역받침을 드릴게요 중복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안 마시고 녹차를 좀 많이 하 정도로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녹차와 중국 녹차 충분히 갈 수 있는 입맛을 갖는 거죠 이게 가게 뭐가 중요하겠습니다 결국은 보석은 지리적 특성상 안개가 자주 발생해서 단맛, 향, 색이 모두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석 녹차 잎은 작다고 하는데요 녹차 한 잎이 작으면 탄인 성분이 적어서 떫은 맛이 약하다고 합니다 작다고? 누가 봐도 이분이 작은 건가? 굳이 그 얘기를 왜 얘기했어요? 이번은 큰데? 어휴, 이번은 너무 누가 봐도 얘가 작은데? 어휴, 이건 너무 작은데 얘가 공장? 이번은 색깔이 너무... 이번은 좀 배 타고 오래 온 느낌으로 진짜 오래 걸리네 모르겠다 일단은 한 번씩 음미해보시고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냄새가 코가 막혀서 냄새 너무 좋다 아휴... 아휴... 모르겠다, 형 우리가 먹는다고 알아? 어쩜 이렇게 맛이 다 똑같냐?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라벨 아니, 노래야 이거 뭐라고 하더라? 소볼리에? 저는 커피를 안 먹습니다, 개인적으로 녹차를 항상... 녹차 라떼 녹차 마키아토 한 녹차 한 녹차는 뭐야? 아이스 녹차, 한 녹차 한 녹차 한 녹차 아이스 녹차 자 뭐가 저는 사실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자네 3번 나도 3번인데 일단 맛도 좋고 면하고 아까 이거는 아까 얘기한 삶은 느낌 응? 보송 색깔 어? 뽀송뽀송한 뽀송 색깔 단맛을 찾았는데 확실히 좀 덜 쓴 것 같아 저도 사실 근데 이게 삶은거 같은데 아, 이게 가위바위보 삶이네 그래? 너 왜 따라하냐? 앞에서 내가 삶은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응 가위보 가위보 삶이야 자 한 번 따자 안 내면 안 내면 줄래? 뭐 하자 쉴 거예요? 안 들어요, 형들. 안 들어요. 보자기. 보자기요. 자기, 자기, 보자기.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뿡! 아, 좋네. 아까 후회 생각한 게? 아, 이게 아니라. 야, 소신이야. 바로 바꿔, 지효. 아,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뿡! 우와, 드디어! 됐어, 우리 모두의 3번! 여러분, 좋네. 여러분, 저는 제가 가달을 못 치면 당신들이 내가 생각을 뽑을까 봐 3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저는 2번입니다. 저는 녹차를 많이 먹는 사람으로 2번입니다. 진짜? 무조건 2번입니다. k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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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 우리가 다 생각대로 갔잖아, 지금 어쩔 거야. 나도 1번. 형은 지금 예능이야. 이번에 좀 이성적으로 한 번 사고를 해봤습니다. 이 사고만 과연 안 하는 게 그냥 낫던 거냐? 아니면 한 게 더욱이 되느냐? 네. 자,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번호표를 떼 보시면 적혀 있거든요. 다 같이 한꺼번에 떼 볼게요. 보지 말고. 난 안 볼 거야,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셋. 뿅. 됐어요? 아, 뭐야? 정수은 뭐야? 정수은 뭐야? 네, 네. 정수은 뭐야? 정수은 뭐야? 왜, 왜? 셋, 뿅. 됐어요? 아, 뭐야? 정수은 뭐야? 정수은 뭐야? 네, 확인해 주세요. 이제 끝났을게요. 와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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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멈추는 거야,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짜증나. 오, 진짜. 정말 멋있어. 야! 또 타만. 태닉, 으악! 아니, 이게 연했거든, 맛이. 대박이다. 정말 짜증난다. 제가 볼 땐 베트남 녹차 좋은 녹차 같습니다. 정말 달아요. 달달해요. 베트남 홍보대사 아직 하고 계세요. 대박이다 진짜. 대구로 베트남 녹차 배달해 드릴게요. 저희들이요. 다 좋아져. 국차는 잘 안 드시니까. 국사를 쓰네. 다네. 대단해. 백성들 차 최고입니다. 할 테니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권왕. 2권왕. 네, 2권왕. 저녁먹는다, 형. 저녁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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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오래가 편이야. 안 맞아, 저거. 형이 해제나 오래. 무룡이에 있는데. 무룡이에. 무룡이에. 나 진짜 먹어야 돼. 가, 먹읍시다. 나 먹어야 돼. 와, 뭐냐? 꼬막에다 국잎밥도 있다. 다 있네? 다 있어. 개장에. 꼬막무침에. 꼬막에. 밥 먹어야 돼, 쌀밥 먹어야 돼. 와, 이게 짬도가 그거 타는가 보다. 네, 순천의 저녁상은 순천만 갯발에서 잡은 꼬막 정식입니다. 와. 꼬막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순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꼽히는 음식이고요. 꼬막전, 꼬막무침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힘들게 올라갔다 오셨으니까 이 건강식품을 꼭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밥도 너무 못 먹어서 너무 힘들어요. 아, 아. 뭔지 알겠다, 이거. 아, 아. 컴온. 아, 아. 이거 꼬막이야? 아, 빨리 열리는 거. 빨리 열리는 거구나. 빨리 열리면 되는 거죠? 네. 아, 아. 그 열리는 기준은 누가 봐도 탁 타고 열리는 그 순간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빨리 열리는 조개 특성이 뭔가요? 그건요. 어, 불쌰기하고. 네. 조개맘. 하하하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지, 그렇지. 여기 내 거야. 그래? 여기 내 거. 가운데가 무조건 짱이야. 여기 내 거. 여기 내 거야. 오케이, 오케이. 됐어. 빨리 뭐지? 꼬막을 고르고 동시에 놓을게요. 동시에 놓고 봐. 작아요, 잘 끄지 않을까요? 커야 잘 끄나? 하나 줘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뭔지 알아, 골라 빨리. 빨리 골라. 야, 이거 눈 감고 뽑자. 안 돼요. 자, 이거. 이거? 확실해? 아니. 야, 이건 진짜 몰라. 이건 진짜 랜덤이다. 앞으로 30초 드리겠습니다. 야, 나도 좀 고르자. 너희 자리 다 찾아가고 있어가지고. 야, 나 이걸로 할게요. 중간 정도. 크거나 작거나야. 내가 봤을 때. 크거나 작거나 하러 가야 돼. 이렇게 하면서 깰 게 없어. 저게 열심히 안 되고요. 튕긴다고 열리나 뭐. 몰라, 나 이걸로 가. 네, 대포검 씨 고르셨고요. 랜덤으로 가자, 랜덤으로. 네, 5초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걸로 가. 아, 가장 작은 걸로 갈까, 지금. 아니면 조금. 4, 3, 2, 1. 마감! 지금 손을 지신 걸로 갈게요.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야, 뭐야. 뭐 하는 거야. 바로 굽지 말고. 뭐야, 뭐 하는 거야. 바로 굽지 말고. 뭐야, 뭐 하는 거야. 아, 집중하지 마요, 지금. 야, 각자 소개를 해. 얘 이름 뭐야. 야? 이름 뭐냐고. 얘 대수님. 대수님? 걔는? 얘 미셸. 미셸? 나 봐라. 봐라. 오케이. 미셸, 재밌게 해. 오케이. 가자. 나 여기야. 준비. 나 여기야, 나 여기. 나 가운데야. 나 여기야, 나 여기야. 내가 여기였어. 어, 지금 대지마. 아, 누나. 야, 누나. 더 바꿔봤어, 더 바꿔봤어. 아니, 미니까 그렇지. 큰 걸로, 큰 걸로. 대지마. 알았어요. 자, 제가 신호 드릴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다, 다. 빠져, 빠져, 빠져. 빠지라고요. 빠져. 자, 준비. 준비. 아, 대지마. 대지마. 내가 여기 빠져. 내가 여기, 이런 걸 대지마 하네. 내가 여기, 여기. 잘 들어, 잘 들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자, 자, 미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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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프권이야. 난 대프권이야. 미셸 한 번 열어보자. 자, 미셸. 여기 이제 국물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열어볼까요? 그게 거기다 놨어. 왜? 여기 쓰니까. 불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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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셸. 미셸. 제발. 스텝업 가자. 제발. 종민아, 가자. 아, 근데 가운데 놀거든. 그치? 이게, 이게 완전 유리하잖아. 쟤가 가깝잖아. 넌 멀어, 너무 멀어. 우리 유리파가 뭐야? 미셸, 미셸. 어, 야, 이거 끌어, 끌어, 끌어. 어, 야, 이거 끌어, 끌어, 끌어. 종민이 형 또? 이거 끌어. 끌어, 내가 끌어, 내가 끌어, 내가 끌어. 내가 끌어, 내가 끌어, 내가 끌어, 내가 끌어. 나 처음이야. 아, 척추야. 미셸, 미셸 제발. 그냥 약간 밑으로 꽂혀있어 지금. 미셸. 제발, 제발. 제발, 미셸, 힘내. 종민아, 종민아. 미셸, 미셸, 미셸. 빨리, 빨리, 빨리. 미셸. 미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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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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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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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와라.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헤리포터, 헤리포터. 마술을 구해줘. 헤리포터, 헤리포터. 진짜입니다. 내 거야, 연기만 나. 왜, 왜, 왜. 아, 공.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대푸터입니다. 파워홀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감독님 열렸어, 성공. 성공. 아니야, 빠약이 안 나왔잖아. 빠약이 안 됐잖아, 빠.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잖아, 열렸잖아, 열렸잖아. 열려서 속살이 보였으니까 대푸거시가, 대푸거시가 1등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역시. 내가 이구나. 내가 이구나. 여러분들. 오늘? 새끼가 내가 먹습니다. 새끼가 내 거네요. 두 개는 아직까지도 안 열리네요. 먼저 열쇠, 한 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쇠, 열쇠. 먼저 열쇠, 열쇠. 대박이다. 큰 걸로 했어야 돼, 짱 거니까. 작은 애가 다 멀리네. 어떻게 이렇게 열리냐? 내게 제일 작아, 지금. 왜 안 열리는 거야?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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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고소해.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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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해. 또는 먹어? 또다, 나다, 나다, 나다. 당귀비. 양귀비. 소세지 세ты다. 용심내면 안난다니까. 소호모 먹어. 너, 왜 안 열리야? 그 이거 학대야? 뭘 학대야? 뭘 학대야? 이거 안 풀리네. 그럼 데프권 씨가 꼬막 점식 드시고 메달 하나 획득하고요. 마지막 메달 획득한 거네요, 오늘? 네, 마지막 메달 획득. 완전 거의 그러면 3개, 2개, 1개네? 아, 이거 어떡합니까? 3, 2!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아, 재미있는데. 데프권 씨는 맛있게 식사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배가 부른데. 지금 3개를 너무... 아침, 저녁을... 우와! 꼬막 비빔밥. 오늘 진짜 데프권 씨 먹는 장면만 보다 끝나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저희 밥하고 양념 단골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오, 너무 새콤해. 한 꼬막 두 꼬막. 오케이. 이거를 좀 넣고. 우와, 뒤돌아다니. 책? 혹시 잡지책이 있나요? 책으로 한 번이라도 좀 흥한 걸 보고 싶다, 내가. 잡지책. 잡지책이에요? 잡지책. 야, 이거 어떤 거 아니고. 아, 시청자 비워보십시오. 여기 순천에서만 먹을 수 있는... 자. 알아요. 넣어가지고. 사람 엄청 많아요. 형, 사람 엄청 많아요. 형, 여기 왜요? 차도 엄청 많고. 일단 먹고 얘기할게. 아, 예. 좀 먹자. 기다려줄래? 그래, 사람 좀 먹자. 밥이 너무 맛있다. 나 만약에 내가 이기면 난 저 전을, 반을 잘라서 밥을 쌓아서 한꺼번에 먹을게. 안 되겠다. 빨리 숟가락 써봐. 정재형 씨, 한 숟가락 찹스. 너무 맛있다. 먹어봐. 이것도 지금 정성인 것 같아. 일단 난 밥부터 먹겠어. 야, 제대로인데. 아, 야, 제대로다. 아, 제대로. 진영아. 제대로. 어휴, 나이스. 꼬짝, 꼬짝. 자, 교재 한 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맛있다. 음식, 생선 이런 거. 사람으로 갑니다. 일단. 오케이. 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위에 살짝 뭐 접어놓은 것 같은데요? 뭘 일요? 뭘 일요? 여기 뭐 접어놨어요, 봐봐. 거기. 뭐 접어놨어요, 여기. 접어놨어, 접어놨어. 봐봐, 봐봐. 어디 있어? 어머. 아,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우와. 우와. 왜, 이 사람을 접어놨어. 야, 그 사람을 접어놨어. 와, 접어놨어, 여기. 정준형, 정준형 부전승 한입. 어머. 한입. 이건 아니지. 한입입니다. 한입 먼저 드세요. 그럼요. 저 책은 이제 못 쓰니까 다른 책 다시. 다른 책으로 한번 보세요. 저 책은 이제 못 씁니다. 끝이에요.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어, 이렇게가 되겠다. 자, 책 왔다, 책 왔어, 책 왔어. 너무 배고파. 보자, 뭐가 있냐. 아, 이거는. 이번에는 보여주지 마시고. 네. 이번 주제는 건물입니다. 가이 가이보. 가시죠. 건물입니다. 건물들을 찾아라. 건물. 안 따라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건물. 하나, 둘, 셋, 넷. 건물들을 찾아라. 건물들을 찾아라. 하나, 둘, 셋. 야. 야. 오. 찹니다. 하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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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건물 아니야? 자, 하나, 둘. 저 조그만한 거. 그렇네. 식별이 이제 안 되는데. 셋. 애가 우니까. 네 개. 네 개입니다. 네. 못 하지 말아요. 야. 자, 꼬막. 자. 자, 꼬막. 자, 발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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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아유. 30,000원 정도. 뭐가 그런거지? 아. 야, 야. 희진이 잘하다고. 희진이 잘하다고. 희진이 잘하다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정말 오늘 내가 하나도 안 믿고, 정말 맛있다고. 우리 시청자도 만나야 되잖아. 그렇지. 오늘 아침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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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오빠! 해리포터입니다. 워네버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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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어차피 꼴찌를 정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하시죠. 무슨 소리야. 너 솔직히? 우리가 행행했는데. 이쪽에 빵개가 있나 보지? 셋이 여행하지만 혼자 하는 것 같아. 얼굴이요? 이분 얼굴이랑 비슷하시네요. 두 분 다 써보고 계시네요. 모은 게 없어가지고. 목이 형이에요. 그 반은 상앞에서 그냥 입만 뻔끗해 있으더라고요. 어떤 음식이 제일 미칠 것 같은데 얘기하면. 황양불고기. 너무 먹고 싶었어. 황양불고기가 가장 인상있어요. 너무 먹고 싶었고. 처음에 뭐 먹었죠? 냉면. 냉면. 진지 냉면.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지 냉면 너무 먹고 싶었어. 마지막에 꼬막한 상. 꼬막한 상. 꼬막한 상. 너무 먹고 싶었어. 너무 먹고 싶었어. 아 수천만 앞에 거기서 먹었구나. 바로. 우리는 이제 준하 형이 얘기해줄게요. 우리는 스케일이 다르게. 우리는 되게 뭐야. 한 명씩. 대박이었어. 봤어 봤어. 너무 먹고 싶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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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자 이제 둘 중의 한 분은. 김포공항으로 갑시다. 왜? 왜 김포공항으로 가요? 여기서 김포를 왜 가? 배달해야지 배달. 배달. 아 까먹고 있었어. 아 시청자. 배달하러 그랬지? 이번 국도여행에 종착지는 따로 있습니다. 다소 먼 곳인데요. 여기보다 멀어요? 네. 왜냐면 일단 주민등록증을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비행기나 배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맞네. 하나도 못 타는 사람은 아마. 그냥 그래야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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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키로 등반을. 자 그러면 메달 공개를 해볼까요? 아니. 나 2개. 오. 나 2개. 그렇지 뭐. 저런 들어. 하나는요. 저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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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실 저랑 푸코는 거의 준거나 마찬가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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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늘 6려미를 맛보셨는데 배달이 용이하고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광양불고기로 전했습니다. 와. 무슨 len. 우리 뭐 하나 줘야죠? 와. 지금 또 배달권을 뽑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트북 모니야? 오. 이거 뭐야? 지옥이다. 아, 이거? 목재. 그러면... 그러면... 쥬롱은... 아니, 할머니 사실은 왜 이렇게 해놨어? 눈상 너무 좋으시다. 한 적 없어, 얘 하자. 우와. 이거는 진짜 뭐야. 배달하고 상관없어. 많은 사람이 불리한 거 아니야, 혹시? 많은 사람이 칸 수를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야? 아니. 설명드리겠습니다. 돌림판을 돌려서 벌리는 분 2명이 가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획득한 메달 1개당 돌림판에 붙일 이름표 1개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메달을 3개 따신 분은 이름표 3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같이...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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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죽어도 너는 네 이름을 써야 해! 할마위를 생각한다며. Responsible 1개 deterredence. 채연을 주Х Microsoft 1개 김종민 1개ưa기 기표소 있잖아요. 한 분씩 가셔서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져오시거나 본인 이름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숨겨서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태연! 아, 이름이 아주 뭐. 와, 이거 제주도 기획 너무 길다. 지금 분명히 몇 명은 이후로 안 나온다니까? 다 뭘 나와서? 김준호! 많이 봤네. 김준호! 김준호! 아니,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 아무도 안 들리게. 누구를 선택했는지. 아무도 안 들리게 얘기를 들었어? 오늘 어시스트 들... 아시죠? 어시스트. 준호 형을 고맙다고 불러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한테 뽑아서 한 건 아니에요. 네. 가자! 가자! 골이 버리자! 자, 어디 스캔 한번 합시다. 김준호! 골이 버리자! 김준호! 골이 버리자! 아니, 이 이마에 어쩜 그렇게 예쁘게 제주도가 써있나. 하하하하하하 저기 근데! 저기 한 친구 표가 많이 안 남았는데요? 응? 한 친구 표가 많이 안 남았어요. 뭔 소리야. 인기가 많나요? 어? 인기, 인기쟁이 1명 있네요. 우리 집 가서 자요? 계신 분? 갈 생각해 이미. 이미 갈 생각해. 계주들 누구 있지 생각 중인걸? 내일 스케줄 없어? 내일 저녁에 약속이 있대 약속? 그 뭐야 약속 점심 약속 있어요? 점심 약속? 누구라 누구라 오케이 나 갔다 올게 두 개 먼저 갈게 팬님 어떻게 소중한 피어 행사하셨나요? 저 아는 거의 김치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나만 있다고요? 아 우리도 팀김이 가는구나 우리도 팀김이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쟤도 의심하고 있어요 뭐야 장수가 좀 틀려진 것 같아서 뭐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택이가 지금 내꺼 하나 뽑은 것 같은데 지금 다 혼란스러워 모르겠어 좋다 이렇게 싸우는 거 좋아 좋아 이렇게 싸워 근데 이거 돌리는 건 또 몰라요 몰라요? 이건 또 모르는 거야 몰라 태현이 형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누구를 보냈지 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 너무 확고해가지고 뭐야 깜짝 놀랐네 왜? 저기 계속 채우나 보네 채우네 갈 때마다 김준호가 6개 있어서 깜짝 놀랐잖아 하하하하 그럴 리가 없는데 봤어? 야 리필했대 자 갔다 올게요 궁금하다 그럼 여기서 이긴 사람들은 그냥 서울로 출발? 맘대로 하세요 집에 가셔도 되고 종민 씨 가셔도 되고 제발 제발 나 갈래 아 이런 거는 공평하게 되게 그렇지 이거 따면서 얘기하고 하지만 없어도 아주 불리한 것도 안 그렇지 오셨습니다 마지막 종민 씨 가시죠 종민 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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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민아 네가 진짜 오셨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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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너는 네 이름을 써라 상관없는데 내 이름이 있으니까 아 많이 있으니까 네가 스스로 네 이름을 쓰는 게 진정한 어떤 효도 내 거 왜 이렇게 없이야 일로? 형님 저 가서 찰보리빵 좀 사다 주시면 안 돼요? 아 좋네 어 어메기떡 하고 어메기떡 하고 정말 소중한 남표야 동민아 한 장 갖고 와라 여러 장 갖고 오지 말고 자 오케이 종료부터 붙여야지 보지 말고? 네 이거 어떻게 붙이면 돼요? 이것도 진짜 운게임이니까 잘 붙여야 돼 그렇지 붙이고 돌리면 되지 돌려서 붙인다 저것도 저걸 돌려서 붙인다 거기에 야 너 손이 너무 뻔하겠다 돌려놓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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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하자 돌려놓냐? 돌려놓냐? 아 차지해 아 차지해 왜? 왜? 배반이라고 배반이라고 밟이 못 치나? 어? 계란으로 바우이 못 치나? 반반은 하지 말고 이유 내 1등이라고 골등이 아 위야 조나스 바우라고 바우 치나 저 바퀴? 1대 대하핀 버전 오케이 최선 미스야 배반으로 바우이 못 치네 제가 준호야 역시 이게 된다니까 이렇게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오케이 택재현 택재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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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호야 안 갈 수도 있어 진전이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진전한 반전? 의외로 돈 외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오 메달이 하나도 없는데 아예 안 나와 이런 너희들과의 어떤 우울이 우정 동구가 튄 거 아니야? 동구가 튈 거 아니야? 동구가 틀었을까봐 지금 그게 자 가자 수고하세요? 김동민 키보라 김동민 키보라 김동민 키보라 야 야 야 다행히 나보고 야 한치면 보고 줘 난 다행이야 난 다행이야 난 두 개도 안 해서 제가 할게요 자 가세요 한 표밖에 없어 다행히 야 이러면 몰라 이러면 몰라 이러면 몰라 이거 몰라 신뢰는 새끼야 그러니까 어? 어? 왜왜왜 나 뽑았나봐 오 기다리세요 여러분 뭐냐? 이 정도 신 쓰리 스틸러 있어야죠 에이 쿨잼 나 아니야? 나 두 개 쓴 거 아니야 쟤? 야 나다 난 아니겠지? 봐도 돼? 안 돼 안 돼 봐도 돼 오케이 볼래? 전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자 보자 자 볼 좀 하나 더 넣었습니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동구 형이 왜 넣었냐면 동구 형이 그래도 할머니한테 너무 잘할 거 같아서 넣은 거야 이거 이거 점점 반전이에요 동구 형이 좋아요 아 정민이가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난 와 와 야 종민이가 선방했네 아 어떻게 알았어? 종민이 선방이다 지금 종종민이 없어 와 할머니 기다리세요 할머니 기다리세요 파란색 뭐야 파란색 뭐야 파란색 뭐야 파란색 뭐야 파란색 뭐야 파란색 김종민이다 금방 갑니다 기다리세요 아 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아 그랬구나 할머니 빨리 프랙 돼요 빨리 프랙 돼요 아 아 아 아 미안하다 근데 할머니 그 눈빛이 계속 아른거래 할머니 종민이 좀 더 빨리 보낼게요 빨리 보낼게요 대박이다 아 종민이 너무 없다 종민이 이렇게 뛰어넘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내가 여기 다 붙이면 되네 그렇지 야 야 그러고 그러고 그러고만이다 김종민이 그렇다면 진짜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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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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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형 정말 형 예 잘해야 돼 차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 형이 진짜 날 다줬거든 그래서 고마웠어 어 오케이 역시 정말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꺼 넣은 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진짜? 근데 네가 왜 냄새는거야 여기다가 저희 그때 할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좋아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일단 하나는 뽑았습니다. 차태현 재미와 감동을 다 가져가는데? 차태현 재미와 감동을 다 가져가는데? 이래놓고 빠져나가면 다르네 뭔가 이래놓고 빠져나가면 이래놓고 빠져나가면 또 허감대! 야 이거 부채냐? 부채야? 김종민 부채냐? 김종민 부채 몰라 이거 몰라 이게 김종민이 이만큼이네 한 번에 한 번에 이만큼이네 반만 넘어가면 몰라 이만큼인데 여기 또 있다 너 여기 이름 없는 사람이 돌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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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준영이하고 나하고 KK콜 야 이게 이게 조민이가 안 걸린다고? 이거 나 안 걸리면 대박이다 집 라인보다 더 긴장된다 내일 비행기 몇시라고? 6시 40분이요 6시 40분이요 4시에 일어나야겠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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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돼요 한 번에? 한 번에? 세게 돌릴게요 ok 세게 아주 세게 갑니다 장 sist 할머니는 좋아하셔. 할머니는 좋아하셔. 할머니는 좋아하셔. 어? 다른 거야? 오, 할거지.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안 돼, 안 돼. 됐어, 됐어. 안 돼, 안 돼. 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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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영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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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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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는 잘 밟아 잘 밟아 잘 밟아 잘 밟아 3개밖에 안 되는데 걸렸어 우와 종민이 종민이 이걸 벗어졌어 제왕입니다 할머니 데리고 싶었어요 형 오렌지 진짜 그렌즈 슬림이야 그렌즈 슬림 난리 났어 지금 신하였다 딱 하나였어 와 이럴 수가 있냐 이걸로 갔어야 되는데 종민이 안걸리는 거 아니야 공고 걸리면 대박이지 이제 두 번째 배달꾼을 뽑아야 되는데 돌릴 때마다 또 김준호씨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권한을 김준호씨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 진짜요? 자기 이름을 본인이 원하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꿔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 뭐라고? 다른 사람이 이러고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상관없어. 상관없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그냥 올라간다. 저거 가자. 한 번 하고요? 네. 본인이 원하시는 분? 뭐하는 거예요,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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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제 숨을 하지? 아니야! 1, 2등 준호 형이 됐는데! 되게 간단하게 왔어! 한 명 몰아야 해, 형! 큰 그림 부탁드립니다! 나의 형을 믿어! 한 장 가시죠! 큰 그림! 줄민이는 가야 하니까 무슨 색깔 좋아하십니까? 블루 좋아합니다 없는 색깔, 너무 많아서 색깔이 블루 좋아합니다 일단 바로 붙이지 못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붙여주세요 또가 이길 수 없다 형, 이러다가 형 또 붙고 이랑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자, 다음 사람은 형아, 나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안 posición? 살이 좋아해 정준호 형과 대푼권이 없어서 오 마이 갓! 설마 기다리를 정준호 형과 대푼권이 없어서 au 마이 갓! 제가 대푼권 글을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 다 가져왔어 다 가져왔어 세 개 세 개 대푼권 이게, 이게, 무슨 걸 한 FiveG화 가야 돼 deal 글을 대푼권 끌어 2 선택 알겠습니다. 남자! 남자의 밥! 아, 준단 형! 아, 이따가 물속에 넣읍시다.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거라고 믿어. 엄마! 엄마! 입수, 입수 차야, 이거? 입수? 입수, 입수 차야. 대박. 대폭컷으로 가자. 무조건 한 명 가야 돼, 무조건. 야, 종민이 이렇게 사네. 이야, 형, 종민이 이렇게 살리면. 아, 불안하네. 저 자리가 명당 자리야. 대박, 대폭컷 가자. 만들다. 세게 한번 돌려주세요. 자, 윤희 씨. 윤희 씨. 자, 갑니다. 세게, 세게, 세게.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자, 윤희 씨 자리가 지금 안 좋고. 자, 윤희 씨. 김종민이다. 김종민 패스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김종민 패스다. 제발, 제발. 아, 너무 쪼였다, 너무 쪼였어. 난 또 푸커니 가는 줄 알았어. 형, 푸커니가 편했구나, 종민이 보다. 둘 다 그냥 그래. 아, 대박이다. 아, 진짜. 아, 뭐가 아파. 진짜, 진짜, 진짜. 아버님 진짜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 또 저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니까. 광양불고기 먹으러 찾아가겠습니다. 먹으러? 주기로. 아버님, 저 가요. 기다려주세요. 차트 뛰어. 김종민, 김준호 씨는 내일 6시 40분. 제주도 비행기 타러 무한 공항에 가셔서 비행기 타시고 제주도로 가시면 되고요. 아, 부럽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 뭐 퇴근하셔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우천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천시? 비행기 뜨죠. 비행기 뜨죠. 아, 그래요? 오천이요? 오천, 오천. 비 왔을 경우에. 왜 귀가 못해, 그냥. 아, 죄송합니다. 제발, 여기서 잔다고? 정말 알겠다. 야, 테나나 오랜만에 실려 지침이네. 렛츠고 제주 아일랜드. 아이 원트 비트 브랜드마더. 우천시 호수 수업이 protein mu2m2m2m2m3m2m3m2m2m2m2m2m2m2m4m3m2m3m2m3m3m2m2m3m4m2m4m2m3m2m1m3m4m3m3m3m2m3m3m2m4m3m2m3m4m2m4m1m2m3m4m1m3m2m3m3m2m3m4m2m3m2m3m3m2m2m3m4m2m1m5m4m2m2m4m3m2m squarem4m3m4m3m2m2m2m4m4m4m2m3m2m4m3m3m2m4m3m1m3m4m4m4m2m4m4m2 란다랑, 그래, 이제 찾아야 돼. 열심히 찾아보자고. 너, 혜자. 저거 빨리 좀 가줄래? 저거 빨리 좀 가줄래? 형, 배웅 간다 하지 않았어요? 아유, 추워. 배웅. 형, 다녀올게요. 광양불고기. 어휴, 추워. 조용석 할머니 보러 간다. 너무 싶으시지? 네, 어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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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구나. 고아크다. 이야, 제도다. 저희는 제도에 도착했고요. 조동석 할머니 뵈러. 네. 한림 오일자로. 오일자로. 갔어. 자. 1박 2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진짜 봐요? 잘 줄 보면 사람들도 봐요. 정민이! 이정민이! 이정민이! 야, 광양불고기 엎어지지 않게 해. 네, 알겠습니다. 잘 읽으세요. 우리 여사님을 위해서 광양불고기를 안전벨트를 매는. 조동석 여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할머니가 너랑 좀 닮았어. 웃는 게. 아니, 얘가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한림 오일자로 가서. 가서. 우리 갔던 데에 가장 오래된 데를 찾아서 자주 다녔을 때 오래된 데를 찾아봐면 바로 나오죠. 어머님이 아마 채소 사셨을 거예요. 이거 봐. 네, 뻥튀기를 지켜볼 수 있어요. 아, 뻥튀기. 뻥튀기. 뻥튀기집 가면 되겠네. 그러네. 쉽네. 쉽네. 자주 오시겠죠. 어? 다 닫았는데? 어? 다 닫았는데? 다 닫았는데? 망했어요? 망했다. 망했어. 어? 어떻게 하냐? 어? 큰일났다. 어머, 어떻게 해? 어? 아니, 오일장이 원래 주말에 하지 않나? 5일에 한 번 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일에나 여는 거 아니에요? 5일 동안 한다고? 아니, 오일장은 5일에 한 번 여는 거잖아요. 그럼 백일장은 백일에 한 번 여느냐? 형님! 아니, 여기 안 하나 봐. 아예. 뭐야, 이거? 누가 있지 않겠어? 누가 있어요, 여기? 우와, 아무것도 없어. 우와,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신기하다. 아, 저기 사람 있다. 어, 저기다. 랜더가 있네.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여동석 할머니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박 1일에서 왔는데요. 네, 아무도 없는데 오셨어요? 네, 아무도 없는데 오셨어요? 저녁이 오늘 오일장 하는 줄 알았네요? 네일. 내일이에요? 네, 내일. 네일이요? 아니, 예전에 여기 왔다가. 네, 알아요. 그날은. 아, 아세요? 오셨을 때 계셨어요? 난 여기 또 차 뒤에 있었는데. 네, 네. 아니, 우리가 사람을 찾고 그날 뵀던 분인데. 네. 혹시 조동석 할머니가 맞으세요? 나는 여기 또 차 위에 있었는데. 네, 네. 조동석이. 썩으면 얼굴 한 번 보이시죠? 조동석이. 썩으면 얼굴 한 번 보이시죠? 썩으면 얼굴 한 번 보이시죠? 네. 어디서 찾아라. 아, 진짜 모르세요? 모르세요. 여기, 여기서 그때 뵀었는데. 하... 못 뵀어요. 어,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 여. 한 번. 본 것 같은데? 어, 시절이요? 다 갔다가? 네. 네. 보신 것 같으세요? 여기, 여기 시장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빠져. 끌고, 끌고. 빠져요. 할머니를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요? 혹시요? 네. 모르지, 이거는. 아, 그래? 동사무소 가야 되나? 우리도 모르는데. 여기 오시긴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을 아는데. 여기 근처에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마을 같은 데가. 여기 대림찌개예요? 대림리, 대림리, 할림리. 대림리, 할림리. 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실 것 같아요. 할머니. 이 할머니 혹시 아시나? 이 할머니. 손님. 아세요? 아세요? 네. 이 시장에 잘 다니는데. 네. 어떻게 하려나 그럼? 할머니가 밑에 농협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배추 사서. 그쪽 가면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밑에 농협이요? 밑에 사거리 농협 있잖아요. 그 농협에 가면 이렇게 다리깐으로 가면 매일시장이 있어. 매일시장? 네. 그걸로 들어가더라고요. 배추 사서. 이거 엊그저께? 엊그저께? 어? 그럼, 형. 바로 가면 돼. 형. 매일시장. 형, 그럼 매일 내리는 시장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 열어볼까요? 매일? 오일장은 오일이 하면 매일시장은 매일 내리는 시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츠고. 가자. 매일시장으로. 좋아. 잘 풀려. 좋았어. 고맙다 그랬는데? 레츠고. 레츠고. 자, 그러면 형 검색을 해볼까요? 매일시장. 여기네. 야스. 레츠고. 오늘은 매일시장이죠. 그저께였어요. 그저께. 그저께 오셔서 들어가셨대요. 농협. 여기네. 여..여기 아니야? 여기네, 여기 진짜. 우와, 이거. 여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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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석. 어르신 혹시 아세요? 여기 자주 온통. 아, 그래요? 여기 잘. 사진 한 번 줘봐요. 안녕하세요. 조동석 대사님. 여기 끌고 다니시고. 가방을 고생하고. 아, 그 할머니. 여기 다니는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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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시죠? 아니, 안면은 왜 할머니요? 할림이라 이 할머니 할림. 여기 지방은 지방이에요. 아, 여기 사시는 분이요? 그죠? 이거 한 번씩 와, 이 할머니. 그죠? 유물차 끌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가면 뵐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이 할머니 할림 어디 저 개창동네인가? 부두가 쪽에 할머니. 동네 이름이야, 부두가 쪽 동네 이름이야. 부두가 쪽은 쪽인데, 확실하게 모르겠어. 이 할머니가 자꾸 와, 여기. 이쪽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게 낫겠다. 부두 쪽으로 갑시다. 비누 쪽으로 갑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 찾는데요? 아유, 드림껴줘 있어, 맞아. 아유, 드림껴줘 있어. 너무 우리가 귀앓은 수사하고 있나? 매일시장 있어. 매일시장? 네. 그걸로 들어가더라고. 이 할머니 할림 어디 저 개창동네인가? 부두가 쪽에 내가.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노인정으로 가보면 어떠요? 자,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너도 그 생각이니? 네. 그럼 그쵸, 노인정에 가서 인정을 받아보자. 먹이부터 일단 수사만 한번 해. 수사만 한번 해. 그래요. 역시 너, 나는 천재, 천재. 천재. 어? 저는 근처에 노인정이 어디 있죠? 노인정? 네, 근처에. 복지. 어르신들 좀. 하여튼 왼쪽으로 한 50m 간 복지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가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복지관 가면? 네. 그렇지. 경로당. 어, 여기다. 아, 닿았어. 계세요. 문 잠겼어요. 문 잠겼어. 아무도 없는 거. 들어가볼까? 어떻게 들어가. 복지관 뭐. 이게 복지관인가? 어디야. 없어. 수사가 원점으로 불어왔어다. 다시 원점으로. 그럼 뭐지? 목꿈지일까요? 우와. 이게 뭐냐? 돔. 참돔. 어? 뭐야. 어, 뭐 분영회가 있네. 노인회. 노인회. 여기. 여기가 복지관인가 보네. 어르신들 오는데 너무 삼층 아니냐? 형, 올라갔다가 있으면 여기 좀 해줘요. 있으면 여기 보내줘요. 아, 찐. 누구 계시면 불러줘요. 여기 열렸어, 빨리 올라가. 멍이요. 잠겼지요. 어, 전화번호 있다. 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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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수사가 정말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다.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어우, 이렇게 물리고 물려서 계속 가고 있어, 지금. 이장님이 딱 하면은 정보를 다 알 수 있지. 너무 아침 일찍. 예, 이장님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준호라고 합니다. 어디요? 저 KBS 개그맨 김준호라고 합니다. 1박 2일에. 예, 예. 저 팔림동에서 할머니 한 분 좀 찾으려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장님 혹시 어디 가까운 데 계시면 잠깐 뵐 수 있나 해서 연락드려봤습니다. 아, 가까운 데 있긴 있는데 어디, 어디. 아, 그럼 저희가 1층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어디 가나? 이장님이 최고지. 맞아. 아니, 이거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딱 할머니 어딘지 아시면은. 그냥 끝. 와, 이거 진짜 완전히 우리 수장관 아니냐? 어, 이 정도면 뭐든 다 푸죠. 팔림 오일장 가서 매일 시장으로 힌트를 받고 시장에서 보드가로 힌트를 받고. 오, 복지관에 이장님, 이장님에서 딱. 어? 늦게 왔어, 늦게 왔어. 이장님 있습니다. 봐봐, 봐봐, 늦게 왔어.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이장님이세요. 와. 이게 다 포스가 있다니까? DBS 1과 2대에서 왔습니다. 아, 또 이렇게 여기까지 봐주세요. 저희가 예전에 여기 할림 오일장에 왔다가요. 1박 2일 팬 중에 한 여인분이 계셔가지고. 따라따라딴. 우리 조동섭섭 여사님. 혹시. 저런, 저런. 이거 끌고 다니시고요. 시작. 우리나라에 보통 하게 되면 이렇게 바로 경로당인데. 150에서 한 200명이 모이는데. 거기다 막 끌고 다니죠, 이거야? 아니? 아, 그래? 100세 시대자입니다. 아, 수선한 탓이. 어쩌면 감수하네. 오일장이면 여기 할림 전체가 오일장에서 이영니다. 저기라서 상대도 될 수도 있고. 상대. 대림일 수도 있고. 대림일 수도 있고. 아까 대림 막 얘기하셨다고 하던데? 거기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어. 할림 없으니까 대림으로 가서 대림복지회관에 가서 넣어놓은 거죠. 대림리에 안 계시면. 다시 원쪽으로 가야 된다. 오일장으로? 네. 갈 데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가요부에서 한 명이 남아있기로 하는 제일도예요. 남아있기로 하는 제일도예요. 대림리의 국지관. 어, 여기다. 대림리 사무소. 소리를 해놨어요. 저희가 경로당 같은데요, 저희가. 대림리 경로당. 잠겨있죠. 잠겼어요. 뭐야, 들풀축제 가셨나? 오전 9시 2분에 들풀축제 가셨네. 이거 참 어렵게 됐네. 정준형이었으면 잘 찾았을 텐데. 너 사고가 많잖아, 나 사고가 없어. 야, 빨리 사고를 해봐. 사고만 하고 있어요, 나는. 답이 없다, 답이. 어, 여기 차 수송차량 아니에요? 어? 그 들풀축제 가는 수송차량. 물어볼까? 네. 계세요. 자, 말씀 좀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차량이세요? 아니, 저기 스태프 차량인데. 뭐 스태프? 들풀축제 가는. 아니, 별학으로 짜자다니 스태프 차량. 대장합니다. 우리 스태프이래, 우리 스태프. 환장하겄네, 환장하겄네. 아... 아니, 아까 전에 5일장에서 어르신이 그 거목인가? 금옥인가 거목인가 거목인가 거목? 할머니가 거막일 건데. 거막일 건데. 거막이요? 금왕리로 갑시다. 금왕리 안 되면 봉석리. 봉석리 안 되면 저쪽. 이 밑에는 뭐 있어? 일본. 일본 쪽. 대만 쪽 아니면 오사카까지 가서 한번 쭉쭉 밑으로 내려 펼쳐보자. 알았어요. 자, 거막리로. 고고! 아, 계시네요. 주말이라? 어? 잠겼어. 할머니 중에 조동섭 할머니라고 혹시 계신가요? 이름 아들아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염리로 갑시다. 염리. 또 어디 이러다가 대만까지 가겠습니다. 이거 뭐 전체를 다 뒤질 수도 없고. 아니. 아니 제 양치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대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다가는 제주에 살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여기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포털 사이트에 할머니 이름을 쳐봤더니. 네. 할머니 이름이 나와요? 할머니 이름을 한번 쳐봤어요. 조명아 분이요? 쳐봐. 조동섭. 할머니. 할머니. 에이, 동명이 2인이겠지. 어? 어? 여기다. 어? 죄송합니다. 맞네. 왜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네, 맞네. 맞아. 여기 카페를 눌러봐요. 여기 있네요. 한경면. 한경면으로 일단 가서 거기서 한번. 복제관리라.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다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한경면으로. 다 같이. 가시죠. 제발 거기 계셔라. 벌써 6군데를 들린 것 같은데. 아, 근데 가서 또 닫아있으면 어떡하지? 지금 주말이랑은 다 없어, 사람이. 호포에서 제주까지 왔어. 제발 여기서 벌써 몇 시간째 찾고 있어. 여기야 여기. 정민아. 아까 거기서 나온 데야. 아, 여기 맞네. 계세요. 계세요. 열렸다 여기. 케이트 볼링장. 여기 계시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좀 잠깐 물을 수 있나요? 저희 KBS 1박 2일에서 왔는데요. 김준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입니다.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요. 여기에 사시는지 사람을 좀 찾아서 왔거든요. 조.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온 지. 지금 3년밖에 안 됐거든. 아, 그랬어요? 네. 어떡하지? 이 분을 찾으시려고. 잠깐. 한번. 감사합니다. 예. 운동하시는데. 김정민 씨. 뭐 하시는 겁니까? 오전 사람이 1박. 됐어. 우와, 되게 무겁다 이거. 어쩐 저기 여기 할머니 한 분을 찾으시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농협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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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 가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은 여기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아, 좋다. 좋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테레비 잘 보고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살 때까지 갑니다. 와, 집이 이쁘다 이렇게. 여기 있다. 협동조합. 오케이. 오케이. 열려있네. 열려있어, 열려있어. 안녕하세요. 1박 2일에서 왔는데요. 말씀 좀 잠깐 여쭤볼 수 있을까 해서. 누구 좀 찾으러 왔는데. 뭘 찾으세요? 혹시 여기 조동섭 여사님 혹시. 여기 조동섭. 여기 조동섭. 여기 여기. 어, 어, 어. 어, 어. 이방언니. 이방언니. 찾았어요. 이방언니. 찾았어요. 이방언니. 이방언니. 찾았어요. 우와, 찾았어. 우와, 찾았어. 귀인을 만났습니다. 귀인을. 우와. 개머리 알아보시네. 개머리 알아보시네. 개머리 알아보셨어요. 어떻게 다 아시지? 어, 이거 뭐예요? 희박 아닙니까? 귤이요? 귤이요? 아, 일단. 일단 갑시다. 김용규 씨. 아니.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아. 실물보다 화면이 나왔다. 아, 실물보다. 맞다. 실물보다 화면이 나와있어. 뭐하냐. 지금 조동섭 여사님 참. 맛있다. 음, 맛있네. 우와, 진짜 맛있다. 고맙습니다. 와, 드디어.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차로 가야 돼요. 차로 가야 돼요? 네. 그럼 우리 차로 갔다가? 어? 따님, 따님, 따님. 따님이시라고요? 며느리? 며느리? 대박. 조동섭 어머님 며느리. 며느리. 와,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박 2일에서 왔는데요. 혹시 이거. 어머님. 무려, 무려알마. 네? 무려알마, 무려알마. 어머님이세요? 며느리세요, 그러면? 딸. 딸이세요? 네. 아, 진짜예요? 아, 근데 이 알맹 처지러 막 다녀. 네? 이 알맹이 찾으러 다녔냐고. 맞습니다. 5일짱. 1박 2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를 찾아오면 찾기 쉬울 거 아니라고 해, 왜. 아니,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고린도 모르도 딸을 어떻게 찾아. 만약에 이 알맹을 만나서 뭐 하게. 저, 저, 제가 좀 선물되게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편의라고 하죠. 아니, 나도 좀 주저기야, 나도. 이 알맹 마주지 마, 나도 주저. 같이 드시면 돼요, 같이. 같이 드시면 돼요. 이 차를 따라가면 될까요? 나 차를 따라오실래요? 네. 네. 아, 드디어. 아, 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우리 조동섭 여사님에게 광양물고기를. 아, 웃긴다. 따님 만난 거 너무 웃긴다. 근데 거기 딱 찍어야 되고, 그, 그쪽. 그러게. 와. 대박이다, 진짜. 기적이다, 기적. 그죠? 맞습니다. 설레입니다. 빨리 나가세요, 드디어. 조동섭 여사님. 조동섭 제사님. 사람을 좀 찾고 있어요. 조동섭, 어르신 혹시. 조동섭 여사님. 조동섭 여사님. 여사님이신데 혹시. 왜 이렇게 남지가. 오, 네. 이거로 가. 조동섭 여사님. 네. 조동섭 여사님. 조동섭 여사님. 네. 조민이! 이종민이! 이종민이 씨. 문. 제일 힘없는 거 팔걸걸걸. 빨리 거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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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여기가 생리는erne가 그냥 손님들이 왔는데. 여기가 생리는 범죄가 그냥 손님들이 왔는데. 드디어 왔는데? 아이고 저... 아이고... 방금 holyin. 아이고 그사람한테 좀 앞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아이고, 좋네요. 1박 2일.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고, 아이고, 반갑.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마자. 걸음 하나도 안 걷는데. 아, 걸음이 그렇게 있으세요? 아이고, 저 태연이 나면. 저 태연이 나면. 좋 보다 살았어요. 태연을 찾으세요. 아이고 이쁜거 원래 4시간 대린리부터 4시간 자주 왔어요 4시간 대린리에서 뵀잖아요 저서 데뷔에 있어서 1일 뿐이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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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요 왜 웃어요 나 왜 웃어? 아이고 10년은 살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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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년이 뭐 안 할 듯 우리한테 그래야 돼 우리 착한 거 나 작은 거 먹고 전주년 그것도 못해 이거 또 안 된다 동구 동구 아이고 착해요 진짜 착해 걔는 어때요? 이름 아세요? 대부콩 대부콩 그거는 대장대장 대장대장 이때 저희가 우리 할머니 보고 고마워 다시 찾아오려고 우리 둘이 이렇게 왔어요 자진에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건강하고 대박나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말에 여기 집에 항상 계세요? 아니다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가 나 파가리로 갚으러 이라로 갚으러 아침간문에 감자나 볶아서 먹어볼까 싶어서 그래 이랬어 아이고 고마워 나 손이 들어서 갚으러 아이고 괜찮아요 어머니 뭐 좀 깔고 앉으셔야 여기 불편하시 어머니 자자자자 자자자 자 자 무릎 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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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추워 안 추워 이거 다 부으시면 돼 이거 다 부으시면 돼 열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열이 많아 안 추워 안 추워 아 오케이 여주도 우리 감사합니다 슈퍼맨하고 1박 2일 많이 봐요? 그거 애기하고 너가 하고만 보지 1박 2일하고 애기 슈퍼맨 이야 쌤 그거 아 좋더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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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리엄가 원리엄 아이고 너무 끼가 산다 애기서를 보면 잘나서 아 직접 출연하신 거 보냈을 때 어떠셨어요? 아이고 너무 참 감화 감동 받았죠 근데 그때 테레비 할머니 나오셨을 때 우리 스텝이 우리 차태현인 거 알고 다시 보고 싶으셨어요? 아이고 보고 싶지 만날 테레비 본다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어 아 그럼 차태현이 왔어야 되네 아이고 느긋드려 인마 다 돼 아이고 느긋드려 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조동석 여사님께 영상을 보냈습니다 시작 네 안녕하세요 조동석 할머니 예 감사합니다 예 그저 건강하고 하는 일이잖니 네 듣고 듣고 계셔야지 저랑 쿠콘이가 할머니 뵀는데 뵀어요 사실은 네 저희를 못 보셨거든요 그리고 그 촬영 끝나고 저희가 할머니 찾으러 갔었는데 뭐 인물이 아니 뭐 인물이 아니 아이고 화면에다 뽀뽀를 하시네 예 이뻐서 예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만나고 싶으셨던 종민이가 예 내가 하루도 안 반으로 봅니다 예 너무 가까이 들어오셨다 예 예 예 예 예 예 저 막내입니다 할머니 예 너도 알았 너도 어 준영이도 알았겠어 제 이름도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할머니 저도 합류한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아 나를 아실까 했었는데 아이고 알고 알고 그랬을 때 진짜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건강하시고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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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볶아 드시지 마시라고 저희가 광 광 이거 진짜 맛있는 데서 하셨어요 광양에서 광양에서 불고기 아이고 이상해 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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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아이고 먹고 가 내 넓은 누구 먹어주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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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가 김종민 씨 김종민 씨 김종민 씨 잘합니다 아유 잘한다 아유 아유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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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좋다 그럼 안에다 넣어드리자 이거 네 이 사진도 이 사진도 놓고 갈까요? 이 사진도 여기 여기 차태현 네 고맙습니다 좋아하시는 데프콘 차태현 내 주제 네 그럼 아이고 고마워 차태현 뒷모습인데 이렇게 좋으세요 뒷모습도 이쁘다 아유 아유 이거 선물이 왜 여기 얼굴 봐요 여기 사진 얼굴 사진 아유 아유 우리 얼굴 있어요 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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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박 1 알지 알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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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만 봅시다 진짜 봐요 잘 줄 보면 사람들도 잘 종민이 이종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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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좀 찾고 있어서 예 사람을 어디 계시나 아유 아유 자신이 있단 말이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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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살아납니다 사랑 사랑 오 대박 하나 둘 셋 1박 예 손가락 나빠서 안 돼 내가 이거 천당 올라왔다 하하하 아유 아유 사이 루니폴 오늘은 봄맞이 복위도 힐링 투어를 하겠습니다 성치 대박이야 멋져 물어봐 특별히 한 분에게만 1 플러스 1 선포어를 즐길 수 있는 특혜를 드리겠습니다. 첫 분 하나 더 하라는 얘기인 거 봐. 야 보인도다 이거야. 보인도다 이거야. 보인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